안녕하세요. 대니얼입니다. 오늘은 마블홀릭 LG 룸앤티비 스탠드 TV 모니터 거치대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룸앤티비 1세대와 2세대를 모두 호환해서 거치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실내 공간을 잘 활용하는 동시에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가치가 있을 정도로 아주 미니멀하고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구성은 하판, 상판, 매뉴얼, 기둥, 십자고트, 육각볼트, 육각, 십자 렌치, 발굽배드,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완제품이 아니라 사용자가 택배로 받은 다음에 직접 조립을 해야 되는 제품인데요. 조립하는 과정이 어렵거나 힘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선 집안에 육각 렌치나 십자 드라이버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구가 쥐어지지만 이 공구가 크지가 않아서 손이 크신 분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룸앤티비 1, 2세대가 호환되는 스탠드 거치대인데 하판의 무게, 그 다음에 기둥은 모두 금속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으로 조립을 한 다음에 기둥을 세웠을 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바닥 하판이 이렇게 이동하거나 할 때 미끄러지거나 혹은 거실 바닥을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되니까 기본 제공되는 발굽 패드를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촘촘하게 붙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십자방향으로, 그 다음에 시계방향으로 한 6개 정도를 붙여주었습니다. 8개군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그 정도 붙여주니까 굉장히 안정감 있고 대리석 바닥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조립하는 방법은 우선 첫 번째 하판과 기둥을 기본 제공되어 있는 육각 볼트로 결합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볼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기본 제공되는 육각 렌치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강하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어서 돌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체결을 하시면 하판과 기둥이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검은색 육각 볼트가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이제 상판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상판은 룸엔티비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판넬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육각 볼트를 끼워주신 다음에 육각 렌치를 사용을 해서 강하게 조여주십니다. 특히 이 부분도 좀 강하게 조여주셔야 돼요. 더 이상 렌치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힘을 줘서 조여주시면 되고요. 이제 상판과 하판을 모두 결합하고 기둥에 세웠으니까요. 룸엔티비를 마블 홀릭 거치대와 연결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룸엔티비 1세대는 프레임 하단부에 스탠드 고정형 볼트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걸 제거해 주셔야 마블 홀릭 거치대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중요한데요. 이거 하지 않으시면 연결이 안 돼서 한 번 더 팁을 내려놓고 올려 놓는 과정을 반복해야 되니까 꼭 해주세요. 저는 가지고 있는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육각 렌치, 십자 렌치 겸용은 육각 렌치 사용할 때는 힘을 줄 수가 있는데 십자 볼트를 조일 때는 힘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십자 볼트 두 개를 사용해서 룸엔티비 마블 홀릭 거치대 상판에 올리신 다음에 볼트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지고 있는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두 개를 조여주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강하게 더 이상 드라이버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주의하실 분은 상판과 그 다음에 TV 사이에 유격이 없는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판 크기는 350mm, 기둥은 800mm, 룸엔티비 높이까지 합치면 1.2m 정도 된 높이입니다. 마블 홀릭 거치대 구매하실 때 기둥은 800mm와 600mm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800mm를 선택했고요. 600mm 선택하시면 좀 더 낮아지겠죠. 저 같은 경우는 소파에 앉아서 성인 남성이 봤을 때 눈독이 맞는 기준을 했습니다. 케이블 인집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둥에 보시면 타공부가 있는데요. 저는 케이블 인입을 하기 위한 타공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끈을 이용해서 선을 인입을 했고요. 이런 거 귀찮으신 분은 처음부터 기둥과 하판을 조립하기 전에 케이블을 끼워 놓고 조립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케이블이 좀 걸리적거려서 맨 나중에 했습니다. 타공부를 통해서 전원 케이블 인입하셨으면 룸엔티비 설치한 다음에 전원 콘센트에 연결해 주시고요. 이제 설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좌우로 흔들어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단하게 고정이 잘 됐습니다. 혹시 TV가 거치대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도 없었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TV 장식장을 놓으면 장식장을 놓는 만큼 또 거실 공간을 차지하게 되죠. 거실이 넓은 모르겠지만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방 하나짜리 이런 공간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에게는 마블 홀릭 거치대처럼 공간을 잘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스탠드형 TV 거치대가 굉장히 유리하고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스탠드 무게만 8kg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으로 강제로 흔들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물론 강제로 민다면 넘어지겠죠. 하지만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일은 없고요. 무엇보다 룸앤티비 화이트 컬러하고 색상 매치가 잘 되는 그런 금속 도금을 해놔서 도장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도장이 되게 어색하거나 싸구려 느낌이 나지 않고요.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인테리어의 가치에서도 뭔가 좀 집안의 분위기를 돋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제일 좋은 점은 이동이 쉽다는 점이에요. 이게 좀 어려우신 분은 옵션으로 이동 트레이를 구매하시면 밑에 바퀴를 부착을 해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옵션을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마블 홀릭 LG 룸앤티비 스탠드 TV 모닝 거치대 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룸앤티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TV 장식장보다는 이런 TV 스탠드가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